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제가 이 미니 지우개 뽑기를 해볼께요. 여기 지우개가 한개 나와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미니 지우개가 나와요. 그래서 미니 지우개 뽑기인 것 같아요. 여기 케이스가 작아서 미니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작은것도 담을 수 있게 뺄수도 있구요. 이걸 한번 돌려볼께요. 오 나왔다. 네 저기 컵케이크 다 뽑아볼께요 제가. 다 뽑아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뻑뻑할때가 있어요. 으아 왜이렇게 안되. 이제 흔들어주면 잘 되리라구요. 오 나왔다. 여기 또 똑같은 컵케이크가 나왔네요. 과연 뭐가 나올까? 으아 어 뭐가 나온거 같은데? 나왔네? 요번에도 케이크같은것도 맞는데 컵케이크 컵케이크 빨간색으로 있네요. 여러분 한번 더 제발 다른거 나와라. 제발 다른거 나와라. 제발 다른거 나와라. 어 여러분 다른거 같아요. 에잇 뭐야 또 컵케이크네요. 에잉 한 번 더 해볼게요 제발 이런 다른 거 나와야 되는데 기다려보세요 이게 힘들다가 잘못하면 빠지네요 그러니까 너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힘들어 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나왔네요 또 다른 건 안 나올까요? 케이크도 있는데 컵케이크도 있고 이번엔 케이크다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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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도 한 개고 아이고 케이크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케이크 케이크 두 개 컵케이크 케이크 일곱 개 케이크 케이크 세 개 컵케이크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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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나요? 됐다! 제가 원하는 딸기 컵케이크가 나왔어요! 응? 케이크도 같이 나왔대? 이제 좀 컵케이크가 나오면 좋겠던데 케이크가 안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잘된대 1개씩 나올까요? 컵케이크 한번에 케이크는 아니지만 컵케이크 2개 케이크 1개가 나왔어요 컵케이크가 예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? 또 나왔네 이번에는 그 바란 컵케이크 딸기 컵케이크가 있고 똥아 이걸 이건 컵케이크 같으니까 이걸 컵케이크라고 하고 이걸 초콜릿으로 하면 좀 더 구별하기가 쉽겠죠? 딸기 컵케이크 안 돼 안 돼 안 돼 딸기 컵케이크 하고 네 나왔습니다 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똥아 그만 다다다다다다